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협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착추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